정부는 뒤늦게 대응단을 꾸려 고객들 진화에 나섰습니다. 법으로 보호하는 예금 한도 5천만 원이 넘더라도 정부가 보태서라도 원금, 이자 다 보전해 주겠다고요. 대출 막 해주면 안 된다고 경고 진작에 나왔었는데 꼭 터져야 움직입니다. 신무경 기자입니다.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지점을 찾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본인 명의로 예금에 가입합니다.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니 안심하고 맡겨도 됩니다. 정부가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. 위기설이 불거진 후 일부 새마을금고지점에서 예적금 인출 사태, 이른바 뱅크런 조짐이 보이자 불안감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. 새마을금고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, 금융위원회 등 5개 기관은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대책도 발표했습니다.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예적금을 보호하는 건 물론 이를 초과해도 부실금고를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상환준비금 등 77조 3천억 원 등을 준비한 상태인데 금고 자체 재원이 동나더라도 필요시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특단의 방침을 밝힌 겁니다. 또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해치하면 기존에 보장받았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다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2011년에 당시 새마을금고가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도 이주은의 예적금을 재해치한 경우에 원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. 그 사례를 참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이미 다른 상호금융권의 2배 넘게 치솟았고 지난달은 역대 최대치인 6%를 넘어섰습니다. 위기설이 불거진 이후 상황을 방치하다 정부가 뒷북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.